다시 말 뻔했네. 아, 근사하다. 죽이 생각보다 비주얼이 괜찮아. 그러니까 회색빛인데 예쁘지 않아? 예쁜 회색빛이야. 좀 싱거울 수 있어. 잘 먹겠습니다. 짠! 괜찮은 싱거울 국도 있고, 케찹도 있고, 반찬도 있고. 이야, 기가 막힌네. 진짜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또 말도 안 돼. 기가 막힌네. 너무 맛있어. 아무도 안 믿고, 우리가 연기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. 정말, 진짜 맛있는데. 저희가 매 끼 너무 맛있어. 말도 안 돼, 진짜야. 이건 진짜 너무 건강해. 와, 너무 맛있다. 와, 브로콜리. 야, 아웃국 어제보다 더 물어놔가지고. 물어야지. 역시 국찌개는 한 번 더 데워먹어야 돼. 한 번 더 데워먹어야 돼. 데워먹어야 돼. 이것 좀 먹어보자. 소담이. 그러니까 소담이 간 건가. 이야, 이 안에 실한 거 봐. 안에까지 너무 잘 익었어. 소담이 이거 얼마에 팔 거야? 얼마면 팔겠니? 그치, 언니? 네, 둘. 맛있다. 안에까지 너무 잘 익었어. 맛있어. 내용물들을 너무 잘 넣어주셔서. 너무 맛있어. 그리고 양파가 씹히는 게 더 낫다. 계란말에 양파 꼭 들어가서. 아주 적당하게 잘 썰었어. 잘 썰어서. 식감이 좋네. 맛있다. 보들보들해. 응. 그치. 이 숙성이 돼서 양념장이 대박인데? 찐덕찐덕해졌어, 되게. 맛있어? 맛있어? 일단 두부도 고소한데, 양념장이 숙성이 돼서. 아니, 양념장이. 너무 맛있어. 두께감이 있어갖고, 두부가. 맛있어. 진짜 그때 먹었을 때보다 더 맛있어.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한 입에 안 들어가겠다. 맛있어. 난 콩이 이렇게 맛있니? 콩 맛있어. 콩이 지금 딱 맛있어. 맛있어. 근데 가마솥으로 하면 다 맛있는 거 같아. 좀 힘들었어, 그렇지? 가마솥에 저 불, 저 영양도 진짜 큰 거예요. 센 불에 정도가 빠르니까 음식이 막 기가 막힌 거야. 아니, 이렇게 다 맛이 쓸리가 없거든, 내가. 그러니까 애들이 시들시들하기 전에 해지기에는 다 익는 거야, 그냥. 집에 저거 하나 해야겠어. 우리가 아직 불 떼고 있는 거 아니야? 소담아. 소담아, 빨리 와. 어디야? 불 꺼진다? 응.